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스터샷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또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약속과는 달리 아프가니스탄 곳곳에서 폭력과 공포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하는 가운데 결국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 한 차례 더 백신을 맞아야 되는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시행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부터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관련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2차 백신을 접종한 지 8개월이 지난 사람은 오는 9월 20일부터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는데 뭐라고 했나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부스터샷이 코로나 팬데믹을 더 빨리 종식하도록 도와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스터샷을 맞는 일은 복잡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부스터샷은 공짜이고 전국에 약 8만 개에 달하는 접종서에서 맞을 수 있다라면서 아주 쉽고 백신 접종 카드를 보여주기만 하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부스터샷이라면 다시 추가 접종을 받는 건데 이미 백신을 맞았을 때 백신 종류가 여러 개였잖아요. 같은 제조사의 백신을 또 맞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3차로 한 번 더 같은 백신을 맞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하지만 1차 한 번만 맞고 접종이 완료된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더 검토한 이후에 몇 주 안에 얀센 접종 계획도 발표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미 보건당국이 지금 당장은 전국민에게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앞서 내놓은 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 관련 데이터들이 방침을 바꾸는 데 역할을 했다라로 설명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가 있기 전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비백 머시 의무총감은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이제 코로나19 부스터샷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가 됐다라는 임상적인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브리핑이 함께 참석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전염병연구소 소장 역시 관련 데이터를 봤을 때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수준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 유행하는 델타 변이를 막기 위해선 더 높은 항체 수준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백신의 보호력을 최대화할 필요가 생겼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파우치 소장과 로셰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 있고 오래가는 백신을 통해 미국인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다고 밝혔는데 특히 변형 바이러스가 나오고 역학 지형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부스터샷은 꼭 필요하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부스터샷이 전국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도 우선 접종 대상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초기에 백신을 맞았던 의료 종사자와 요양원 거주자 그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후에 1, 2차 접종 때와 마찬가지로 접종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전국민 부스터샷 접종 계획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안전을 우려했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주의 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빈곤 척결단체인 더원 캠페인은 또 성명을 냈는데 빈곤 국가에서는 의료진과 노인들이 아직 1차 접종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미 백신을 맞힌 건강한 사람이 3차 접종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또 강하게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백신 접종에 대한 불평등 문제를 지적한 거네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도 일부 이런 비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을 돌보면서 동시에 세계를 도울 수 있다면서 지난 6월과 7월 미국 내에서 5천만 회의 접종이 이뤄졌고 거기다 1억 회분 분량의 백신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세계 그 어떤 나라의 백신 규모를 합친 것보다도 가장 많은 백신을 전 세계에 기부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공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선진국들의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9월 말까지는 유예해달라고 촉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탈레반이 실권을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지난 15일 수도 카불을 장악한 이후 아프가니스탄 곳곳에서 탈레반 조직원들의 폭력이 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탈레반 조직원들이 공포탄을 쏘고 사람들을 몽둥이나 채찍으로 때리면서 위협하고 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죽거나 다친 사람도 있나요? 사실 아프간 전역의 사정은 상당히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조사된 바로는 아프가니스탄 독립기념일 하루 앞뒀던 18일 탈레반 반대 시위가 벌어진 동부의 잘랄라바드 지역에서는 이날 하루 적어도 3명이 숨졌고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앞서 북동부의 타하루주의 탈로칸에서는 부르카를 입고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여성이 탈레반 조직원의 총에 맞아 숨지기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 이 부르카는 이슬람권 여성들이 얼굴과 몸 전체를 가리는 덮개 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을 볼 수 있게 눈 부분만 망사로 돼 있고 아예 몸 전체를 가리는 덮개입니다. 이슬람권 여성들이 사용하는 덮개들 가운데는 얼굴은 내놓고 머리 부분만 감싸는 히잡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하지만 이 엄격한 이슬람 근본 조율을 내세우는 탈레반 같은 경우는 과거 집권 기간에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으면 여성들의 외출을 아예 일절 금지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에 맞아 숨진 일이 벌어진 건데 탈레반 지도부가 아프간 재탈한 이후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금지하거나 보호복행위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탈레반이 지난 18일 카불 함락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20년 전에 탈레반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이슬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성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슬람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곳곳에서 폭력과 공포 행위가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불과 뭐 이틀 만에 말과 다른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수도 카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비교적은 조용한 편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난 15일 함락 테스트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차량이 많이 늘었고 거리를 지나는 여성들도 조금은 보이는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여성들 중에서는 노인들이거나 어린 소녀들이고 거의 부르카를 쓰고 다니고 있다라고 목격자들은 증언을 합니다. 또 탈레반이 장악하기 전보다는 정통 복장을 한 남성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데 카불 국제공항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초 탈레반은 외국인들은 물론 아프간 주민도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고자 한다면 막지 않겠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카불 공항으로 가는 주요 도로들은 다 통제가 되고 있고 공항 근처에 모인 주민들도 폭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집니다. 현재까지 공항 관련 사망자는 군용기에 매달려 탈출을 시도했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다 포함해서 한 12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인들도 지금 계속해서 탈출하고 있는데 현재 아프간에서 대피시켜야 하는 미국인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네. 이에 대해 윌리엄 테일러 육군 소장이 지난 19일 14일 이후 7천 명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피시켰다라면서 현재 대피 작전이 진행 중인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는 여러 탑승구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날 5천 명에서 하루 사이에 2천 명이 늘어난 수치이긴 하지만 애초 목표로 삼았던 하루 5천에서 9천 명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속도입니다. 테일러 소장은 7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피한 이들이 모두 1만 2천 명가량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피해야 할 미국 시민권자는 지금 1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좀 촉박한 거 아닙니까? 네. 미국과 탈레반은 협상을 통해 이달 말까지 민간인 대피 작전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마감 시간을 넘기더라도 모든 미국인들이 아프간에서 다 철수하기 전까지는 미군 병력이 아프간에 남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지금 아프간 철수 문제로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병력이 철수를 해도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는 일이 쉽게 벌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왔었는데 하지만 예상과 한 달리 탈레반이 총공세에 나선 지 불과 열흘도 안 돼서 수도 카불이 함락되고 이에 공포에 빠진 아프간 주민들이 필사의 탈출을 시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을 통해 전해지면서 인권 그리고 동맹을 강조해온 바이든 정부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다 이런 질타가 쏟아지고 의회 내에서도 또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 어떤 입장인가요? 철수 결정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으로 자신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를 했고 또 18일에는 ABC와의 단독 인터뷰를 했었는데 자신의 철군 결정을 또다시 옹호를 했었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는 철군 결정 자체보다는 철군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철수가 실수 없이 더 잘 처리될 수는 없었느냐 이런 질문에 혼란은 불가피한 것이다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또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예상을 했느냐 이런 질문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산정하진 않았지만 몰랐던 것의 하나는 탈레반이 사람들의 대피에 그래도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더 거셌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또다시 한 번 더 열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